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유예예방정책과 신승철 사무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 속에서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을 줄일 수 있도록 식품조리와 섭취 방법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금속은 대표적으로 납, 카드미엄, 비소 등이 있습니다 식품을 조리하거나 섭취할 때 중금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톳은 물에 불리고 데치면 무기비소를 8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국수나 당면 등은 물에 충분히 넣어 삶고 남은 면수는 가급적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티백은 오래 담가 놓을수록 중금속 양의 증감으로 3분 이내로 우려내고 건져내는 것이 좋습니다 중금속 농도가 높은 생선의 내장 부위는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임신, 수유 여성과 유아, 어린이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금속제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 구입한 금속제 기구 용기는 사용 전 식초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깨끗이 세척하고 금속제 프라이팬이나 냄비로 조리한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 후 세척할 때에는 날카로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중금속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섭취 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 식사로부터 중금속 노출 수준을 자가진단하고 안전섭취 유령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